평소 모습이죠? 지금 해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. 자 이제 스크린 윤선이 한번 되어볼까요? 진중한 모습 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좋아요. 바로 변신하죠. 네 그리고 왼쪽 끝 손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. 자 그럼 이번엔 한예종 전도연 때로 돌아가 볼까요? 하트 그렇죠? 좋습니다. 정면 마지막으로 왼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임지원 배우 오늘 정말 반전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한번 임지원씨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임지원씨 살짝 가시다가 네 임지원씨 안전히 좀 잠시 해보실게요. 네 자 이번에는 통 끝부터 봐주시죠. 이번에는 본 적 없는 변신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맞췄는데요. 정면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지금 온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스크린 속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앤디의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요. 이제 오프로 가볼까요? 예 당국대 전도연으로 왼쪽 끝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해맑은 모습 보여주시죠. 좋습니다. 자 조명이 지금 잠깐 나갔는데 우리 또 지창욱씨 얼굴이 조명이라는 걸 지금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정면 저희가 빨리 수정을 해볼게요.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정면 그리고 왼쪽을 마지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쪽입니다.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지금 건조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정면 아래쪽 후배들이 가장 함께 촬영하고 싶어하는 선배의 배우죠. 자 전도연씨 해맑은 평소의 모습 이제 한번 보여주실까요? 왼쪽 끝입니다. 수줍은 많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. 손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. 정면 오른쪽 끝쪽입니다. 아 좋습니다. 사랑스러운 전도연씨입니다. 전도연을 보고 계시는데요. 정면 정면 아래쪽 네. 아 진짜 웃는 모습이 닮았네요. 그러고 보니까 자 세분 스몰아트 하트로 왼쪽 끝 네 정면 오른쪽 자 그리고 단 한 발의 이 총알로 극장가를 정조준 할 텐데요. 한번 그 총이 어디로 향할지 한번 쏴볼까요? 세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자 예비 관객들에게 한번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자 그 상태로 시선만 왼쪽 그리고 그 상태로 시선만 오른쪽입니다. 화이팅!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. 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실게요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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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